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저는 학창시절에도 상이라는 것은 별로 타본 적이 없고 그저 기자하면서 특종상은 여러 차례 타봤습니다만 이 상 중에서 역시 세계적으로 권위 있고 어떤이다 또 누구든지 참 받을 만하다 개인의 영광이면서 동시에 그 사회의 어떤 학문적 깊이를 드러낸다 그럼 역시 노벨상이죠 해마다 10월이 되면 노벨상의 진짜상 과학 분야의 3개 상이 발표됩니다 물리학상 생리의학상 과학상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물리학상 이런 게 많았죠 화학상도 많았습니다 생리의학상이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생리의학상은 올해도 10월 7일 우리 시간으로 8일 밤 늦게 될 겁니다 7일 밤 늦게 7일에 생리의학상 의학상 이건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 8일에 물리학상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우리는 늦게 발표됩니다 그 다음에 화학상이 9일입니다 화학상 그러니까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그 다음에 문학상이 10일입니다 문학상 그 다음에 평화상이라고 있습니다만 사실 좀 웃기는 거죠 평화상은 주로 사회단체 시민단체 들이받습니다 그 다음 경제학상이 14일입니다 일주일 후에 월요일 날 밖에 우리나라는 사실은 다른 건 몰라도 경제학상은 받을 만하죠 받을 만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사실이 문학상 같은 경우에 반쪽 세 개만 만들어 놓았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일제 때로부터 많이 멀어졌습니다만 이광수로부터 내려오는 문학의 기본 흐름을 친인문학이라고 완전히 배제를 해놓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문학상 일부에 대해서 늘 얘기들이 오갑니다만 여러 가지 추문들에 관련된 이런 당사자들도 많고 고원 같은 경우가 그게 해당이 되죠 물론 고원의 문학성에 대해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폄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치지 그게 무슨 문학이냐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과학 분야에는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문학도 물론 없습니다만 평화상은 그야말로 정치죠 빛이 바랜 평화상이 하나 있습니다 김대중 노벨 평화상 남북 간에 평화의 물꼬를 텄다 해서 주었습니다만 참으로 부끄럽게도 북한이 핵폭탄으로 무장하는 시간만 벌어준 정치적 협잡으로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참으로 민망합니다 평화상은 또 스웨덴이 주는 상이 아니고 건너편에 노르웨이가 주게 되죠 올해도 과학상의 공간이 왔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표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까지 그리고 20세기를 통틀어서 노벨상 과학상입니다 과학상을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받았는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01년부터 45년까지는 독일이 압도적입니다 27명 영국이 21명 미국이 15명 프랑스가 14명 홀란드가 네덜란드입니다 11명 이렇게 됩니다 몇 명 이상 받은 나라도 따지면 독일이 27명 독일, 영국,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네덜란드입니다 점점 미국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23년, 작년까지의 통계 전체를 놓고 보면 미국이 압도적이죠 209명 영국이 80명 독일이 71명 독일이 쭉 뒤로 처지게 됩니다 프랑스 35명 놀랍게도 일본이 25명입니다 일본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의 고루 많이 받습니다 27명, 25명입니다 역시 세계 5대 강국은 여기 다 들어갑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는 자연과학 분야의 빵명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후보에 올랐다는 말도 없습니다 후보에 오르면 후보에 오른 정도는 다 알려지죠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도 없다 노벨상, 그럼 역시 과학상입니다 물리학상, 생리의학상, 화학상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것은 일본경제신문에 발표되는 겁니다 일본경제신문은 그동안 상을 받은 사람 또 이번에 받기를 기대하는 후보들을 쭉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합수면의과학연구기구 사카코지시본의 면역반응에 대해서 제어성 T세포를 발견한 공로 이건 단백질 구조를 해명한 분 이미 받았던 분이고 또 받을 사람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이즈의 원인 바이러스의 정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발견한 공로 단백질 구조를 해명합니다 단백질 인텔루킨6를 발견 류마치스 관절념 치료제의 개발 대개 후보들이 나옵니다 쭉 소개가 되고요 우리나라 없습니다 제가 일본을 우리가 국민소득에 따라 잡았다 3만 5천 달러 같으면 비슷하다 일본의 임금체계는 오히려 우리보다 낫습니다 대졸자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오히려 일본보다 훨씬 소득수준이 높습니다 정치구단들이 도처해 정치투쟁 백단들이 도처해 있습니다 정치를 둘러싼 고시보로 따지면 대한민국은 노벨 문학상을 10번 정도 타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노벨상의 시즌이 와서 선진국들도 관심을 온통 여기에 쏟고 있는 이 시즌에 한국만 국민들의 관심은 여의도에 김건희에 뭐 이렇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우리나라 의사들이 그야말로 경제투쟁의 최정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나라 의정갈등의 핵심은 의사들의 경제투쟁입니다 공부 잘하는 의대생들 1등은 피부과 2등은 성형외과 돈 많이 버는 데 연구실에도 물론 많은 분들이 불을 켜고 연구실을 지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그분들 소식은 아직은 강감 무소식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의사들의 집단적인 경제투쟁 뉴스밖에 없습니다 의사들에게 얼마 정도의 소득수준이 적절한지는 참으로 공개적으로 아무도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요구하는 소득수준은 얼마나 되는가 어느 정도면 만족하겠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의보수가를 어떻게 조정하면 좋겠는가 물론 제가 걱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옆에서 지켜보면서 드는 의문 이런 논쟁에서 노벨의학상, 생리학상이 끼어들 여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시를 쓰는 정말 문학적 감수성으로 깊이 깊이 몰입하는 문학상도 없고 저는 우리나라 시인 중에 누가 노벨 문학상을 탔다고 하면 그건 엉터리다고 저는 외칠 작정입니다 우리나라 소설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설가로 이름이 좀 난 사람은 상국지 번역하기에 바쁩니다 돈벌이가 되니까요 그 놈의 돈벌이에 온통 신경이 가 있는 그런 나라들 저는 요즘 과학계의 뉴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저 일본에서 지금 몇몇 분들이 일본은 그렇습니다 올해 물리학상, 화학상 후보들 중에는 기업체 연구원들도 많습니다 뭐 꼭 학문 쪽에 있는 분이 아니고 기업체에서 있는 분들조차도 많습니다 제가 과문한 탓으로 당장 내일모레 7일, 8일, 9일 뭐 이렇게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중에 한국분의 이름이 툭 튀어나와 준다면 저는 참으로 고맙고 만세를 부르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제가 과문해서 내일모레 내일모레 의학상을 타고 내일모레 물리학상을 타고 내일모레 화학상을 타실 분들을 몰라뵙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몰라뵙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 감사합니다.